포탑하게 된다 가자 방금 왔는데 왜 6개시에요 쓰레시가 쓰레시가요 제 CS를 막 훔쳐먹다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파어밍을 못했어 처음 어 뭐야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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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굿 좋아 아 하이 어 왔다 아 쓰레시 따뜻하게 환영해주자 솔직히 내가 양심있으면 어디까지 욕한거 솔직히 환영해줘야 돼 나는 환영해줘야 돼 많이 팔아요 쓰레시 덕분에 내가 행복했으니까 환영해주자 이해한다 열심히 한번 해보자 너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 안온것보다 잘 생각해봐 23분에 들어온건 서운하지만 안온것보다 나 이길 수 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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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쓰레시 너 많이 칭찬했어 가자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좋아 좋아 화나서 그래 화나서 쓰레시가 화나서 그래 화나서 쓰레시 컴퓨터는 죄가 없다 확인 핵 자 데뷔 터뜩 원 도저히 주인분 트위 도저히 터뜩 텅 수 간다 슬래시 컴퓨터는 죄가 없다 컴퓨터를 바꾸시기에 바꾸지 않은 너의 죄야 소개시켜줄까? 나도 너처럼 컴퓨터 때문에 게임을 못 즐길 때가 있었어 하지만 불시스템을 만나고 나서 나는 달라졌지 나는 이제 컴퓨터의 모든 문제에서 노프라블러 노프라블러 가자 가자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좋아좋아 이거 먹고 이길 수 있어 잘해보자 레시도 왔잖아 한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좋아좋아 이거 먹어 너 먹어 너가 커야돼 좋아좋아 호감도 3상승 고마워 고마워라고 해줘서 내가 더 고마워 이건 역효과예요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얕잡아보거든 이런 말 하면 여러분께 예를 좀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말까지 하지 마세요 이런 말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야 야 한별아 이거 올릴거야 유튜브에 노노 안올림 끝까지 간다 안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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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튕기지마 스페이씨 너무 아깝다 좋아좋아좋아 좋아 가자 막막막막 걱정하지마 간다! 빠틱! 좋아좋아 좋아 아이고 아쉽다 아쉬워 잘하는데 딱 존냐 끝나는 타이밍에 딱! 존냐 끝나는 타이밍에 회원이 넣고 콕 넣는 센스 이게 바로 제가 야스오 하는 이유입니다 이 이유 하나면 야스오 충분히 알만하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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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딜량 좀 볼까요? 딜량 보시면 여러분이 저한테 못했다고 하는 모든 말들 쏙 들어갈 겁니다 딜량 보시고 저한테 상처 주는 말 하려면 그때 하세요 딜량 보신 뒤에 하세요 알았습니까? 딜량 보신 뒤에 하세요 알았습니까? 일단 딜량을 보세요 딜량 공개합니다 딜량 공개 전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딜량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딜량 보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딜량 보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받아볼까요? 딜량 보기 딜량 궁금하신 분들 딜량 보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딜량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일단은 딜량 보시면 이렐리아의 딜량 테이틀린의 딜량 암우무의 딜량 쓰레시의 딜량까지 있습니다 저의 딜량이 궁금하시다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의 딜량을 보여드릴 건데요 궁금하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현재 추천 개수는 몇 개죠? 추천 개수인데 2,379개 딜량 보여주기까지 추천 개수 120개 남았습니다 현재 80개 남았습니다 80개면 딜량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2,37개 2,500개까지 한 번 가봅니다 자 딜량 보여주기 1보 직전 여러분들 참여가 중요합니다 딜량 공개합니다 딜량 공개합니다 딜량 공개합니다 어 딜량 야쏘 딜량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보다는 많이 좀 낫진 않죠?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보다 아마 많이 낫진 않을 거예요 이정도면 딜량 준수하게 했다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잘했네요 다음판 가봅시다 다음판 가봅시다